고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원청회사 대표가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대법원은 어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11일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앞서 1심과 2심은 김 전 사장이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의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함께 기소된 서부발전, 발전기술 임직원 중 10명과 발전기술법인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.